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산이 좋게 보이죠? 시기적으로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되는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 확실한 절점이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좋은 입지를 안 좋은 시기를 활용해서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좋은 시기와 이슈가 가치를 발현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지금은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은 지금 가면 힘들어합니다. 불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달리 부산은 2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문제 심각하다. 지금 부산은 지난주에도 0.05% 하락을 했다. 이거 어제 신문이네요. 부산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산이 좋게 보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은요. 이슈를 활용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상승을 활용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지금이 저점 기준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최저점을 못 맞춘다면요. 지금 부산은 사도 되는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부산 진구까지고 부산 진구도 전체 진구가 아니라 일부 진구입니다. 그리고 연제구라든지 아니면 수영구, 남구, 동래구, 해운대 이 정도 수준이 가장 그래도 시장성이 있는 물건들로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2년 넘게 하락세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나중에 참 메리트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남천사믹 등 부산혁신건축예전지 7곳을 선정. 용종률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용종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남천사믹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정을 했죠. 용종률을 완화한다면요. 사업성이 조금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진행이 좀 많이 안 돼요. 거의 관리처분까지 갔지만은 관리처분 변경을 한다는지 이러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나무를 봐서 그렇습니다. 숲을 보면은 남천사믹은요. 투자해도 되는 물건이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창의적인 건물과 건축들을 조금 짙게 해주는 거예요. 도시경관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건설 어떤 기술에 대한 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한계들을 좀 극복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되게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물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가 이제 나중에 상승장하고 맞아진다면은 얼마가 좋을 거예요. 지금 가격적으로 삼익비치가 많이 좋거든요. 효과도 좋고요. 가격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진 않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55타입이면은 뭐 14평? 16평 정도 되네요. 16평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고점이 10억이었는데 지금 59천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55타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볼게요. 8일 타입. 8일이면은 한 24평 정도 되겠죠. 24평이네요. 24평이면은 지금 호과랑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르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삼익비치의 재건축은요. 압도적 위치이고 이게 신축으로 됐을 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중공까지는. 그러면은 10년을 버틸 만큼 좋은 물건이냐. 좋은 물건입니다. 관리처분까지 갖고 변경이 있지만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볼게요. 다 지금 이렇습니다. 가격대가. 다 쭉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확실한 저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익비치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집어도 부산은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밀락동 현대를 찍어볼까요.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찍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거래도 안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내가 대우마리나. 대우마리나 1차 한번 가볼까요. 거래가 안되네요. 지금 거래가. 얼마나 가격이 저렴합니까. 호가는 좀 올라와 있네요. 14억짜리가 지금 호가가 10억입니다. 10억에서 12억. 재건축의 어떤 대표주자죠.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대표주자 중에 하나가 동네러키까지 가볼게요. 사람들이 지금 떨어졌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큰일 나지 않았거든요. 보유하신 분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는데. 이렇습니다. 수준이. 아직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시기는 많이 지나왔어요. 2년 동안 가격이 움직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도 기지개를 필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싸게 미리 사놓고. 나중에 경쟁을 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편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올 초도 그렇고. 작년 초도 그렇고. 재작년 2020년 말도 그렇고요. 뭐 송파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성남 쪽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냐면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래량들이 사실은 올라가는 지역들은. 그 집값의 결과값들이 추정이 되잖아요. 조금은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제 영상 찾아보시면은. 2022년 11월 12월 달에 과천하고 송파를 추천했습니다. 강력하게. 왜 그랬냐면은. 코리랑들이 병국점을 찍었는데. 추위를 더 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쌌거든요. 너무 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라고 했는데 못 샀지만요. 지금 이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너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나 수영 쪽이나. 이제 요런데. 요런 지역들. 남천동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큰 위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유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합니다. 미국 주식을 수익률을 되게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왜 많이 났냐.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하고도. 언제 오를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를 때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조금씩 사서 기다렸거든요. 조금씩 사서. 그 유명한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주식 이거는 사담입니다. 사담이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부동산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씨를 뿌리는 걸 좋아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딘지. 기회를 뿌려놔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뿌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는 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 수익을 하나도 쓰지 않거든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그거를 꾸준히 그냥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적립식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무럭무럭 자란 겁니다. 무럭무럭 자란 겁니다. 그리고 변환을 할 땐 어떻게 하냐. 하락했던 거.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잖아요.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등했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제가 그거를 또 계속 사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 수익률이 또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자산 시장은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물건이고 입진 건 아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극복하는 마인드가 있으면요.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아까 제가 보이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고통스러워하지만요. 괜찮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극복하시고요.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저는 이런 좋은 아파트들. 무조건 다 매수는 아닙니다. 3위 아파트라든지 3위 빚이라든지. 물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손색이 없는 물건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 우려가 되고 전세가 올라가고 지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오름세가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니까는 이제는 10억은 옛말 고가에 둔감해진 시장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신문이죠. 다급해진 40대 직장인은 결국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분양가가 부담이 되지만은 뛰어들었다. 오늘 특별 분양했죠. 장인 뉴타운에.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입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2년 전에 분양가 그 옆에 분양한 것보다 2억이나 더 뛰었어요. 부담되지만 넣어볼 수밖에 없었다.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청약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내일 1순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거든요. 12억 천만 원까지. 전용 5구는 9억 대.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실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뿌릴 수 있는 기반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때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을 적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적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떠밀려서 가격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가격이 낮고 라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죠. 정비사업의 조화분들도 이제 가격들을 인정을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정비사업 공사액 증액의 속속히 합의라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 공사업이 증액의 난항을 많이 겪은 데가 되게 많죠. 고척 4구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평당 432만에서 713만원 껑충 고척 4구역 분양 또 밀릴 위기 해가지고 계속 분양가가 늘어나니까는 이걸 합의를 못하다가 합의를 이제 빨리 해버린 거죠. 700만원으로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잠실 진주 재건축 같은 경우도 레미안 아이파크죠. 파크리오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밀당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삼성물산이 잠실 진주에게 증액 제요청 해가지고 823만원으로 이제 제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811만 5천만원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겁니다. 홍제 3구역도 우리가 저번에 말 많았었죠. 그 다음에 청담 같은 경우는 고급화 전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합들도 합의를 한다는 건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들 물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응한 다음에 우리가 손해받네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손해 절대 안 본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져가고 거주를 하다보면 지금보다의 수익들 지금 올라간 부분들 증액되어서 올라간 부분보다 더 많은 이익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적응을 한 겁니다. 가격의 조합원들도 그리고 우리가 적응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공사비 못 준다 했는데 이런 게 마무리가 다 되어서 이제 입주를 했다. 이제 이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 공사비 오르고 기술자 더 올라 노인비 벌써 2, 3만 원 오른다는 소문이 무성 이 2, 3만 원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아니 노동계에서는 1만 원밖에 못 올렸다.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를 동결을 시켰는데 동결을 못 시켰다. 이제 이걸로 논란이 있지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IMF 때 공무원의 이런 임금들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IMF가 끝나고 좀 괜찮았을 때 가격들 그러니까 공무원의 봉급들이 되게 크게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로 동결시켰는데 평소보다 동결시킨 거를 만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이 올려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눌렀지만요. 결국은요. 그거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작게 올립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16.9%인가 7%까지 올렸습니다. 한 번에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올리니까는 조금만 조금만 또 올리는 걸로 해서 평균을 맞춰버렸거든요. 조금 낮게. 그래서 우리가 뭐 생색내고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조금 체감되도록 체감이 조금은 덜 되도록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사실은 제일 이상적이에요. 안 그러면요. 인건비가 오르면 우리 생활용품이 오릅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지만 일자리 줄어듭니다. 편의점 직원들 잘라버리고 알바생 잘라버리고 대신해서 내가 일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급하게 올리면 이런 게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작게 올랐지만요. 최저임금이 결국은 또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오르고 기술자임금도 더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될 겁니다. 어떤 때는 최저임금이 높게 오르고 어떤 때는 최저임금이 작게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될 건데 결국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본질은요. 인건비가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계속 풀리는 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의 움직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움직임이 우상향의 방향이 좀 예상이 되긴 되는데 우선은 이 인건비랑 상관없이 우선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평당 4천만원 돌파 구평도 13억원 이제는 서울에는 12억 13억이 구평이 평균이 되는 어떤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8.3%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이게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4천만원을 넘어섰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1년 전하고 비교할 때 천만 이상 오른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8.3% 올랐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작년 같은 경우도 수도권 같은 1년 전만 하더라도 3192만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에서 31% 올랐죠. 그러면서 997만원에 뛰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분양가가 2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4%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9% 이상이 상승합니다.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 가격에 적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빨리 편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 조합원들도 이 가격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추세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들을 속속히 합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이룰수록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의 가격을 적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지해야 된 포인트가 첫 번째가 서울불시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초입 시기에 있다. 그리고 고가와 중저가가 동시에 잘 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입자 수요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신축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준신축 오르고 있고 구축으로도 옮겨 타는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안 좋은 시기에 매수를 지금 해서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들을 발현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 시동, 갭투자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무위에서 이런 계획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세대출은요. 지금 DSR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 세입자의 대출을 조금은 강화를 하면요. 결국은 이게 세입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갭투자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다? 그럼 피해자가 누굴까요?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도 힘들지만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게 뭐 그러면서 전세금이 내려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빌라 사태 때도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인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메인이 아닌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인들을 잘라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갭투자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 대출을 규제하는 거 이거는 세입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랑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생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시장을 잘 적응하시고 지금 시장을 잘 대처하십시오. 저는 5년 뒤에 혹은 10년 뒤 15년 뒤에 미래가 있잖아요. 이 미래는 그냥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우리한테 다가올 그리고 나한테 다가올 미래인데 이 미래에 불친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요. 나의 현재와 현실로 이 미래가 나한테 반드시 다가오거든요. 미래에 나를 존중을 한다면 자산의 확장에도 용기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적극적인 기준과 공부로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생존의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요. 지금의 가격의 변화의 공포를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다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포가요. 저는 가장 공포스럽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공포들을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를 응원해보고 기원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